부지런해진 빼돌이 옛날 어느 마을에 빼돌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빼돌이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러다가 드디어 빼돌이는 엄사를 보려 힘든 일을 피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김매러 가자고 하면 벌렁 드러누워 배가 아프다며 꾀병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마음이 착한 분이어서 정말 그렇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빼돌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감쪽같이 속이고 날마다 하는 일 없이 낮잔만 잤습니다. 정말 아픈 것처럼 이불까지 뒤집어 쓰고 누워있었지요? 이불을 뒤집었으니 숨쉬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콧구멍은 왜 눈 밑에 달렸을까? 굴뚝처럼 위로 향하면 숨쉬기가 쉬울텐데 빼돌이는 한참을 투덜대다가 또 그럴듯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소원을 풀어주는 할아버지한테 찾아가 마을 막다른 곳에는 소원을 풀어주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빼돌이는 벌떡 일어나 그 할아버지한테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내 소원을 하나 풀어주세요. 빼돌이는 다짜고짜 할아버지에게 졸라댔습니다. 무슨 소원 말이냐? 콧구멍이 눈 밑에 달려있어서 숨쉬기가 어려워요. 굴뚝처럼 위로 가게 해주세요. 허허 그 녀석.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 없는데 너만 왜 불편하다고 그러느냐? 소원을 풀어주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이불을 뒤집어쓰고 자는 버릇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버릇을 고쳐야지 콧구멍을 고쳐달라면 되겠느냐? 아니에요. 제 버릇은 고치기 어려워요. 제발 소원을 풀어주세요. 빼돌이는 귀찮게 달라붙어 생떼를 썼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후회하지 않겠느냐?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후회하더니요. 오히려 고맙게 생각할 텐데요, 뭐. 빼돌이가 너무나 때를 쓰자 할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빼돌이 코를 엿가락처럼 늘려가지고 콧구멍이 위로 가게 이마 위에 달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빼돌이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빼돌이는 다시 벌렁 들어 누워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콧구멍이 위로 가니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숨쉬기 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파리가 달려들어 얼굴을 간지럽힐 걱정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참 생각이 짧다니까 이렇게 좋은 걸 모르니까 말이야. 빼돌이는 괜히 우쭐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빼돌이는 윗마을로 놀러 가다가 갑자기 소낙비를 만났습니다. 대줄기처럼 억수로 퍼붓는 소낙비였어요. 우산을 미쳐 챙겨오지 못한 빼돌이는 바빠졌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비를 피할 만한 곳은 없었어요. 몸으로는 빗물이 잘잘 흘러내리고 숨이 꺽꺽 막혔습니다. 위로 향한 콧구멍으로 빗물이 흘러들어 콧구멍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빼돌이는 숨이 가빠 재채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채기를 해도 계속 흘러드는 빗물을 막을 수가 없었지요. 당황한 빼돌이는 나뭇잎을 뜯어 콧구멍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나뭇잎은 올려놓기가 바쁘게 콧바람에 날려가고 말았습니다. 빼돌이는 할 수 없이 손으로 콧구멍을 막고 입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입을 하 벌렸더니 이번엔 입으로 빗물이 줄줄 흘러들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빼돌이는 다급해졌습니다. 빼돌이는 한동안 허둥거리다가 또 그럴듯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머리를 밑으로 숙이고 걸어보자는 것이었어요. 빼돌이는 머리를 낮게 숙이고 짐승처럼 벌렁벌렁 내 발걸음을 했습니다. 숨쉬기는 좀 쉬운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니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빼돌이는 밑을 내려다보면서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갔어요. 빼돌이는 나무에 부딪히기도 하고 시궁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몸에 감탕이 발려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빼돌이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엉금엉금 기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앞에서 마주오는 사람과 딱 맞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빼돌이는 그 자리에 벌렁 나자빠지면서 마주오던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그 사람은 빼돌이의 소원을 풀어준 할아버지였습니다. 짐승이 귀여우나 했더니 너였구나. 할아버지가 허거픈 웃음을 지었습니다. 빼돌이는 눈만 껌뻑이며 아무 말도 못했지요. 자기가 해달라고 졸라서 한 노릇이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글쎄 이럴 줄 알았다니까 바로 살 생각은 하지 않고 헛은 생각만 했으니 봉견을 당할 수밖에. 할아버지는 혀를 끌끌 차면서 빼돌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빼돌이의 콧구멍으로 다시 빗물이 흘러들었어요. 하, 할아버지 내 코를 전처럼 바로 잡아주세요. 빼돌이는 할아버지 옷자락에 매달리면서 애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가락으로 코를 집어 다시 밑으로 가게 해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짐을 받듯 물었습니다. 다시는 코를 거꾸로 달겠다고 생때 쓰지는 않겠지. 다시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열심히 일하며 바로 살아갈게요. 빼돌이는 할아버지하고 단단히 약속했습니다. 그래, 바로 살 생각을 내야 잠다운 사람이 되는 법이다. 할아버지가 머리를 끄덕이며 깨우쳐 주었습니다. 빼돌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겨듣고 그 뒤부터는 아버지 어머니를 도와 부지런히 일하면서 참답게 살았다고 합니다. 금붕어새 이야기 옛날에 세몰이라는 아담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강자성이라는 욕심많고 인색하기 짝이 없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강보자는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후다닥 백만금을 모아서 온 고울을 쥐고 흔들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처럼 그렇게 돈이 쉽게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강보자는 재산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 할아버지의 무덤을 잘못 쓴 탓이라며 늘 투덜거렸습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한 강보자는 자기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기 땅을 딛고 다닌 값을 받아 돈을 버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강보자는 돈을 내지 않고 맞서는 사람이 있으면 마구 때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해 떼약볕이 쨍쨍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땀을 흘리며 길을 가다가 강보자 집 앞에 서 있는 돌배나무 밑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건넌마을 상가에 가서 맷자리를 보아주고 오던 풍수였습니다. 그때 바람을 쏘이려고 밖으로 나오던 강보자가 나그네를 보았습니다. 강보자는 대뜸 큰 변이나 난듯이 호통을 치며 시끄럽게 떠들어댔습니다. 어떤 녀석이 버릇없이 남의 집 앞에 버젓이 서 있느냐 당장 땅 밟은 값을 내고 물러가지 못할까 뜻밖의 욕을 먹은 풍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대들었습니다. 내 나이 황갑이 넘어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안 다닌 곳이 없이 주로 돌아다녔지만 너 같은 놈은 저음 본다. 이 버릇 없는 놈. 무엇이 어쩌고 어째? 강보자는 다짜고짜로 노인을 끌어다가 된통 때려주었습니다. 그러고도 성이 차지 않아서 골방 속에 가두기까지 했어요. 그 뒤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보자는 이 노인이 이름난 풍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욕심만 키로 돼지보다 더한 강보자는 늘 조상의 맷자리를 잘못 잡아 백만금을 얻지 못한다고 투덜대던 차라 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뻔뻔스러운 강보자는 풍수를 불러앉히고 말했지요. 내일까지 맷자리를 하나 잘 골라준다면 당장 풀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당에 섰던 값으로 돈 백량을 가져와야 해. 이 말을 들은 풍수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기꺼이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어렵지 않지요. 좋은 맷자리를 골라주리다. 이 집안이 아주 흥성하고 대대손손 모두 높은 벼슬자리에 올라 잘 살게 될 훌륭한 맷자리가 하나 있긴 있소이다. 강보자는 귀가 솔깃하여 풍수에게 바싹 다가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어디에 그런 좋은 맷자리가 있더냐. 어서 말해라 어서. 풍수는 일부러 늑장을 부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곳으로 오면서 두루 살펴보노라니 신통한 맷자리가 하나 있기에 앞으로 마음어진 분을 만나면 대주리라 생각했소이다. 그 말에 더욱 안달인한 강보자는 풍수의 손을 덥석 잡으며 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맷자리는 바로 이 뒷골자기에 있는 느피올시다. 뭣, 늪? 좋은 맷자리는 반드시 양지바르고 아늑한 산기슬계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강보자는 느피라는 말에 그만 두 눈이 사발만해졌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그 느페 물을 말리고 할아버지를 옮겨 묻으면 당신은 높은 벼슬자리에 오르고 백만금을 얻어 세상의 으뜸가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풍수의 말을 들은 강보자는 그런 허무 맹랑한 말이 어디 있느냐고 대들었습니다. 그러나 풍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맷자리로 쓰기 힘든 곳이니까 그런 좋은 자리가 아직까지 남아있지요. 정 싫으면 그만두시오.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겠소. 강보자는 그제야 입이 해벌어졌습니다. 아니 그저 그렇단 말이네. 노엽게 생각하지 말라고. 강보자는 풍수에게 돈을 넉넉히 주어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동네에서는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늙은 할아버지까지 모두 강보자 때문에 끌려 나와 느페 물을 퍼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퍼내도 물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강보자는 늙가에 지켜 앉아서 물을 푸는 사람들을 조금도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며칠을 계속 퍼내어 물이 거의 줄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눈 밑에서 눈이 부시도록 금빛을 뿌리는 희한한 금부엉새 한 마리가 푸드덕 날아오르더니 앞산 언덕에 가서 두 다리를 쭉 펴고 앉았습니다. 이것을 본 강보자는 자기 집안에 엄청난 눈이 튼다고 더덩실 엉덩이춤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도 다 있었어요. 잠시 뒤에 금부엉새가 앉았던 앞산 위로 시커먼 먹장구름이 몰려들며 그 주변의 산들이 요란스럽게 윙윙 울부짖었습니다. 얼마 뒤에는 주먹같은 빗방울이 쏟아지더니 잠깐 사이에 큰 물이 났지요. 골짜기 바다 차 넘치며 신누런 흙탕물이 모여들어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물을 푸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놈들아 어서 물을 푸지 못할까 강보자가 펄펄 뛰며 고래고래 소리 질렀으나 마을 사람들은 사품치는 물을 피해 모두 언덕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다 먹게 된 백만금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 같아 안달이 난 강보자는 할 수 없이 자기 혼자 물을 퍼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 땅을 뒤흔드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마을 옆에 우뚝 솟아있던 산이 절반으로 쭉 갈라졌습니다. 그러자 세찬 강물이 갈라진 사이로 빠져나오면서 강보자네 집을 사정없이 쓸어버렸습니다. 강보자와 그 집 식구들은 모두 강물에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사람 살려 강보자는 물에 떠내려가면서 목이 터지게 소리질렀으나 아무도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옛날 강보자네 집을 삼키고 흐르던 강물 자리가 지금도 남아있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이곳 사람들은 늪에서 나온 금붕엉이새가 앉았던 언덕을 금붕엉제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함경도 요덕군에 있는 금붕엉제 근처에 사는 노인들은 금붕엉제에 구름이 몰려든 것을 보니 비가 내리겠군 하고 말한답니다. 산 사람이 저승에 못 가는 이유 옛날에 길손이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길손은 두 살 때부터 보따리를 싸들고 세상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승에 다다랐습니다. 길손은 계단 위에 앉은 한 거렁뱅이와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는 참 신기하구먼 꼭 살아있는 사람 같아. 저승에 거렁뱅이가 길손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길손이는 당연하지요. 난 살아있는 사람이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거렁뱅이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럴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은 사람들뿐인데 그렇다면 자네만이 저승 제왕의 셋째 딸을 차지할 수 있겠구먼. 셋째 딸은 아주 아름답거든. 그러면서 거렁뱅이는 길손이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자네 모험을 한번 해보겠나? 그렇다면 뼈와 꽃과 설탕을 한 봉지 구하게. 알겠지? 길손이는 거렁뱅이의 말대로 뼈와 꽃과 설탕 한 봉지를 들고 저승에 군 걸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는 커다란 개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울음소리가 큰지 개들이 짖을 때마다 땅이 흔들거렸습니다. 길손이는 얼른 개들에게 뼈다귀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개들이 뼈다귀를 먹는 동안 문을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문을 지나자 두 번째 문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는 거인이 지켜서 있었는데 머리는 벌새처럼 생겨서 침입자의 눈을 쪼려하고 있었어요. 길손이는 얼른 꽃들을 흩뿌렸습니다. 그러자 벌새거인이 꽃을 주우려고 몸을 굽혔습니다. 길손이는 이 틈을 타서 두 번째 문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문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문에는 소처럼 커다란 파리가 지키고 있었어요. 길손이는 얼른 파리에게 설탕 봉지를 집어던졌습니다. 파리가 설탕을 빨아먹느라 정신이 없는 동안 길손이는 세 번째 문도 무사히 지나왔습니다. 세 번째 문 뒤에는 어두침침한 방이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저승제왕이 뼈로 만든 의자에 앉아있었습니다. 길손이가 다가가 말했어요. 저는 당신의 셋째 딸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제왕은 화를 벌컹 냈습니다. 뭐라고? 떠돌이 주제에 감히 내 딸을 답내더니 저승제왕은 길손이를 옥에 가두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명령했어요. 어제 내 아내가 산책을 하다가 반지를 바닷속에 빠뜨렸다고 한다. 만일 내일 아침까지 그 반지를 찾아오지 못하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길손이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 넓은 바닷물 속에서 어떻게 반지를 찾지? 절망에 빠진 길손이는 감옥 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감방병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세요 나는 첫 번째 대문을 지키던 개예요. 당신이 던져준 뼈다귀는 정말 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마움에 보답하고 싶어요. 내일 아침까지 여왕의 반지를 갖다 드리겠어요. 그날 밤 첫 번째 대문을 지키던 개들은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개들이 지저대자 물고기들이 죄다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우두머리개가 물고기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 중에 누구 물 밑에 가라앉은 반지를 보지 못했니? 제가 봤어요. 정어리가 대답했습니다. 이튿날 길손인은 제왕에게 반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제왕은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또 다른 일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 궁궐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궁궐을 지어라. 만약 그러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날도 길손인은 감옥 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감방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두 번째 문을 지키던 거인이야. 네가 준 꽃들은 정말 향기롭더라. 그래서 널 도와주려고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세상의 모든 벌새들이 한데 모였어요. 그리고 모두 힘을 합해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집이 다 지어지자 세상 어느 궁궐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이튿날 제왕은 더욱 더 화가 났습니다. 좋다. 내일 너에게 셋 딸을 보여주겠다. 하지만 내가 그 애들 중에서 셋째 딸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너를 죽이겠다. 셋 딸은 쌍둥이처럼 닮아있었습니다. 길손이는 이번에는 정말 죽었구나 생각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 길손이의 귓가에서 윙윙 거렸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콧등에 앉는 아가씨가 바로 셋째 딸이에요. 파리는 셋 딸의 주위를 윙윙거리다가 셋째 딸 콧등에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길손이는 얼른 셋째 딸을 가리켰습니다. 제왕은 풀이 죽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졌다. 자 이제 내 셋째 딸과 왕국의 절반을 주겠노라. 그런데 길손이는 고마워하기는 커녕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죽은 사람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또 나는 저승 왕국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안녕히 계세요. 길손이는 다시 타박타박 길을 떠났습니다. 저승 제왕은 너무나 약이 올라 어쩔 줄 몰랐어요. 내기에서도 모두 지고 거절까지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때부터 저승 제왕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저승에 올 수 없도록 했다고 합니다. 호랑이와 황소 옛날 옛날에 깊은 산속에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힘이 세다고 뽐내면서 사슴이나 토끼 같은 작은 짐승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곰과 멧돼지 같은 큰 짐승들도 못살게 굴었습니다. 어찌나 못살게 굴었던지 산속에 사는 짐승들은 호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벌 떨곤 했답니다. 늦은 겨울 어느 날 이었어요. 저녁밥을 양껏 먹은 호랑이는 잔뜩 부른배를 내밀고 벼랑위에 도사리고 앉아서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왈랑절랑하는 방울소리가 들려왔어요. 자세히 보니 웬 누런 짐승 하나가 큰 산을 통째로 끌고 슬렁슬렁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기에 산을 끌고 가는 거야? 호랑이는 어떤 놈인지 알고 싶어 골짜기 아래로 어슬렁어슬렁 내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보니 황소 한 마리가 나무를 산더미처럼 실은 발굴을 끌고 가고 있었어요. 황소로구나. 내놈이 하는 일을 내가 못할 줄 아느냐? 내 비록 늙긴 했어도 아직 이 세상에 나를 당할 놈은 없단 말이다. 호랑이는 기회를 보아 자기도 한번 발굴을 끌어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어슬어슬 땅거미가 내리자 날씨는 다시 쌀쌀해지고 낮에 녹았던 땅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황소를 끌고 가던 할아버지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직 마을까지는 퍽이나 먼데 황소가 지쳐서 허덕이는 모양을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고 집에 갔다가 내일 다시 오자. 그러고는 발굴을 그냥 그 자리에 놓아둔 채 황소만 끌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호랑이는 아무도 안 보는 캄캄한 밤중에 발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디 누가 힘이 더 센가 보자. 아무렴 황소가 끄는 걸 내가 못 끌까? 호랑이는 발굴에 달려들어 낑낑거리며 젖먹던 힘까지 다 대어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발굴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이놈의 발굴야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게 아니냐? 호랑이는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약이 바싹 오른 호랑이는 나중에는 제풀에 성이 나서 으르렁 거렸지만 별수가 없었습니다. 날씨가 더욱 추워져서 발굴가 땅에 얼어붙은 줄도 모르는 미련한 호랑이는 동쪽 하늘이 희끄물에 밝아올 때에야 남이 볼까 두려워 비실비실 도망쳤습니다. 밤새 헛고생을 한 호랑이는 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눈여겨보려고 아침밥도 먹지 않은 채 벼랑이에 앉아 골짜기를 지켜보았어요. 겨울에 늦은 애가 동쪽 산마루 위로 떠오르자 왈랑절랑 방울소리를 요란이 울리며 황소가 다시 왔습니다. 호랑이는 잔뜩 도사리고 앉아 황소를 쏘아 보았어요. 어제 왔던 황소가 틀림없구나 네가 정말 그 무거운 걸 끌고 가는가 어디 좀 보자. 황소는 별로 힘도 들이지 않고 발굴을 끌고 슬렁 말로 들어갔습니다. 호랑이는 멀리 사라지는 황소의 뒷모습을 오래오래 지켜보고 나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보다 황소가 힘이 더 세구나. 내가 황소 앞에서 뽐을 내다가는 어느 때든지 큰 봉변을 당할 거야.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호랑이는 황소를 만나도 감히 달려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친구 옛날 어떤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친구가 별로 없고 아들은 친구가 많았습니다. 아들에게는 친구가 얼마나 많이 찾아오던지 문지방에 불이 날 지경이었어요. 아들 친구들은 웃고 떠들면서 술도 마시고 노름도 하다가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찾아오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참 꼿꼿하게 산다니까 친구도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가나? 아들은 어느 날 아버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친구가 없어요? 나한테도 친구가 있긴 하지. 그런데 왜 찾아오는 친구가 없어요? 꼭 찾아와야만 친구겠니? 내 친구들은 일하면서 사귄 친구들이어서 일터에 가야 만날 수 있단다. 아들은 아버지 말이 이해되지 않는 듯 머리를 갸웃거렸습니다. 친구라면 자주 만나 웃고 떠드는 재미도 있어야지 일터에서 무슨 재미로 만나요? 아버지도 아들이 하는 말이 이해되지 않는 듯 머리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친구가 참다운 친구인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거저게 싼 다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걸 둘러메어라.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거저게 싼 돼지를 둘러메 지요? 달도 없는 캄캄한 밤 밤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앞세우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느 마을 어귀에 이르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얘야 네 친구네 집이 어디냐 이 마을에 있는 집은 거의 다 내 친구네 집이에요. 아들이 대답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적을 메고 급히 친구네 집에 뛰어들면서 숨겨달라고 말해보아라. 그건 왜요? 너에 대한 친구들의 믿음이 얼마나 두터운가를 알아보려고 그런다. 아들은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으로 갔습니다. 언제나 아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가장 가까운 친구네 집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집으로 무작정 뛰어들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나 나 숨겨주게 아니 그게 뭔가 친구는 거적에 싸서 둘러맨 것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 져서 물었습니다. 보면 모르겠나 사람들이 쫓아오네 빨리 좀 숨겨주게 숨겨달라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뭐 때문에 우리 집으로 뛰어드나 친구는 아들을 숨겨주었다가 무슨 화라도 미칠까 두려워 등을 밀어냈습니다. 첫 번째 친구네 집에서 쫓겨난 아들은 쓴 입맛을 다시며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술자리에서 사귄 친구네 집이었지요. 저놈 잡아라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자 아들은 거적을 둘러매고 그 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보게 나 좀 숨겨주게 아들이 헐떡거리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뭔가 친구는 거적에 싸서 둘러맨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습니다. 보면 모르겠나 돼지일세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러니 빨리 좀 숨겨주게 아들이 다급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자네가 도둑질을 한계로군 우리 집엔 그런 걸 받아줄 자리가 없네 빨리 나가게 그 친구도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을 염려해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두 번째 집에서도 쫓겨난 아들은 어이없어 하며 다른 친구네 집으로 갔지요. 설마 이 친구까지 날 버리진 않겠지? 아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세 번째 친구네 집 앞에서 걸음에 멈추었습니다. 노름판에서 사귄 친구네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놈 잡아라 하고 소리를 지르자 아들은 돼지를 둘러매고 그 집으로 뛰어들었어요. 여보게 억울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나 좀 도와주게 아들이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내가 돼지를 메고 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도둑이라고 쫓아오는 구만 아들이 다급한 소리로 말했어요. 도둑질을 했으니 도둑놈이라고 하겠지 여기서 어물거리지 말고 당장 나가주게. 그 친구도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 같아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세 번째 집에서도 쫓겨난 아들은 기가 막혔어요. 같은 방법으로 몇 집 더 들러보았으나 아들을 받아주는 친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뼈와 살도 떼줄 것 같더니 아들의 어깨가 축 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거적으로 싼 돼지를 넘겨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친구네 집 앞으로 걸어 갔어요. 그 집은 아버지가 농사일을 하면서 사귄 오사방 내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보고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게 한 다음 오사방 내 집으로 무작정 뛰어들 었습니다. 오사방 큰일 났네. 나 좀 숨겨주게. 아버지가 다급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가? 보면 모르겠나. 사람들이 도둑 놈 잡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나를 쫓아오네 그려. 빨리 좀 숨겨달라고. 원 원 자네가 그런 일을 당하다니 어서 들어오게. 오사방 도둑이라는 소리에도 망설이지 않고 아버지를 자기 집에 맞아들였습니다. 좀 있던 이 방 안에서 도란도란 말소리가 울려 나왔어요. 밖에서 아버지가 쫓겨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아들은 그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네 도둑놈을 집안에 끌어들였다가 화를 당하지 않겠나? 그게 무슨 농담인가? 나는 자네가 도둑질을 했으리라고는 애당초 믿지도 않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건 자네가 내 친구이기 때문일세. 나는 친구의 성실성을 믿기 때문에 꾸며대는 서툰 눈속임에 속지 않네. 밖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들은 가슴이 찌르르 해졌습니다. 저런 게 진짜 친구구나. 저런 믿음이 있기에 아버지를 자기 집에 서슴없이 맞아들인 거구나. 방 안에서 다시 말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내일이 자네 생일이 아닌가? 그래서 돼지 한 마리 잡았네. 변변치 못하지만 성의로 알고 받게나. 아버지가 오사방에게 말했습니다. 참다운 친구란 어떤 것인지 똑똑히 알게 된 아들은 머리가 점점 더 수그러졌습니다. 그 뒤부터 아들은 술판과 노름판을 돌아다니며 친구를 사귀던 버릇을 고치고 부지런히 일하며 참다운 친구를 사귀기 위해 애썼답니다. 은혜를 갚은 가재 옛날 어느 집에 귀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시주를 하러 하러 아이를 자세히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아이 목숨이 위태로우니 얼른 비신 시키시오. 아이 부모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인지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건 묻지 말고 오늘 즉시 어디든 떠나게 하시오. 스님은 이렇게 말한 뒤 돌아갔습니다. 아이 부모는 스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분명 무슨 까닭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른 인절미를 만들어 보자기에 싸서 아이 등에 메워주면서 어서 길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정차없이 발 가는 대로 가다가 어떤 아이들이 커다란 가재를 잡아서 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꼬챙이로 찌르고 뒤집고 하는 통에 가재가 몹시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걸 본 아이가 말했지요. 얘들아 내가 인절미 줄게 이 가재 나한테 줄래? 그러자 아이들은 인절미가 먹고 싶어 얼른 가재를 내주었습니다. 아이는 등에 메고 있던 인절미를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고 는 가재를 개울물에 놓아주었어요. 그러고는 또다시 스님이 시킨 대로 발 닿는 대로 걸어가다 보니 어느새 깊은 산속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이는 춥고 배고프고 무서웠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사방을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마침 커다란 나뭇가리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아이는 나뭇가리를 헤치고 들어가 밑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어디선가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호랑이는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아이네 집에 갔는데 아이가 없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닌 겁니다. 그러다가 밤늦게 아이가 숨어있는 산속까지 오게 된 거지요. 호랑이는 한참 동안 냄새를 맡아보다가 나뭇가리로 달려들어 나뭇단을 한단 한단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건넌편 골짜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바닥을 치는 듯이 탁탁 소리가 나자 호랑이는 나뭇단을 내리다가 그만두고 소리가 들려오는 골짜기로 얼른 달려갔지요. 가보니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나뭇단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건너편에서 탁탁 소리가 나는 겁니다. 호랑이는 얼른 그쪽으로 뛰어갔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무것도 없어서 다시 나뭇가리가 있는 대로 갔습니다. 그렇게 호랑이는 나뭇단을 내리다가 건너편에서 탁탁 소리가 나면 그쪽으로 뛰어갔다가 다시 돌아와 나뭇단 내리기를 거듭했습니다. 아이는 조마조마해 거의 기절해버릴 지경이었어요. 나뭇단은 자꾸자꾸 줄어들고 이제 꼭 한단만 드러내면 숨어있는 아이가 나타나려는데 건너편 골짜기에서 또다시 탁탁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호랑이는 얼른 그쪽으로 달려가 봤지요. 하지만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다시 돌아와 마지막 한단 남은 나뭇단을 막 드러내렸는데 마을에서 달기 꼬끼오 하고 우는 거예요. 호랑이는 분한지 의리렁 소리를 지르고는 힘없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날이 밝자 아이는 간밤에 탁탁 소리를 낸 게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건너편 골짜기로 내려가 보았지요. 놀랍게도 어제 아이들한테 시달리던 가재가 온몸이 부서진 채 죽어있는 겁니다. 가재가 아이를 살리려고 계속 자기 몸을 부딪혀 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아이는 죽은 가재를 끌어안고 눈물을 뚝뚝 끌렸어요. 아이는 가재를 집에 가지고 가서 양지쪽들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자기를 살려준 가재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주었답니다. 아이 부모도 하마터면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뻔한 아이를 살려준 스님과 가재를 평생 잊지 않고 공을 바쳤답니다. 뱀 배믿은 술 독 아주 오랜 옛날 맹산에는 박가성을 가진 사람과 병가성을 가진 사람이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씨앗을 묻을 손바닥만한 땅 한뜩이 없었으나 서로 도와가며 내건 니것 없이 사는 친구였어요. 진달래가 빨갛게 핀 어느 봄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예년에 없던 흉년이 들어 겨울을 나고보니 당장 끼니를 끓일 나달이 한대빡도 남지 않았습니다. 밥 달라고 조르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박서방과 병서방이 마주 앉아 앞으로 살아갈 일을 의논 했습니다. 여보게 병서방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을 수야 없지 않나 그래 자네 말이 옳아 이렇게 앉아 죽을 수야 없지 우리 살 길을 찾아 떠나보세나 그러자고 다음날 박서방과 병서방은 식구들을 데리고 정차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쯤 갔더니 길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어요. 병서방이 박서방에게 먼저 말 했습니다. 여보게 빌어먹으려면 입이 적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두 집 식구가 함께 몰려다니면 힘들 때가 많을 터이니 우리 여기서 헤어지세나 박서방은 기꺼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옳은 말이네 그럼 우리 약속을 하자고 누구든 먼저 살기 좋은 곳을 찾으면 다시 모여서 시난날처럼 다정하게 살아가세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만 우리들이 맺은 깊은 정의야 어디간들 변하겠나 그럼 잘 가게 두 친구는 서로 헤어져 갔습니다. 병서방은 서쪽으로 박서방은 북쪽으로 이제 헤어지면 과연 언제 다시 만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둘은 너무도 서운해 서로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병서방이 산비탈을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더는 마주 받아볼 수가 없었어요. 박서방과 헤어진 병서방은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며칠을 걸어서 서해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땅은 많았으나 병서방이 씨앗을 묻을 곳은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자그마한 섬으로 건너가서 묵은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잘되려고 그랬는지 해마다 풍년이 들어 병서방은 차차 살림이 펴갔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또 흘러갔습니다. 이제 병서방 내는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습니다. 개구리 울챙일 적 생각 못한다고 살림이 넉넉해지자 병서방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콩 한쪽도 남들과 나눠먹는 법이 없었고 아무것이나 눈에 띄기가 무섭게 자기네 곡관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병서방에게 병깍쟁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주었어요. 세월이 흘러 어느 해 가을 병서방 내는 큰아들 혼인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떡살을 장만하고 과일을 사오고 하여 며칠 전부터 온 집안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잔칫날 쓸 술은 큰 독에 담가 갈밭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집안에 놓으면 잔치 전에 축낼까봐 그런 것이었어요. 하루하루 잔칫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술이 있기를 기다리던 병서방은 어느 날 갈밭으로 가봤습니다. 시커무리한 술래가 갈밭 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독안을 들여다보던 병서방은 익크 하고 놀라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끔찍하게도 독 안에는 뱀 한 마리가 빠져 죽어 있었어요. 병서방은 즐거워라고 돌아와서는 다른 술을 담그기로 했습니다. 어느덧 잔칫날이 되었어요. 잔치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한낮에 거지 한 사람이 누더기 옷을 걸치고 나타났습니다. 이 거지는 다름 아닌 박서방 이었어요. 박서방은 병서방과 헤어진 뒤 안다닌 곳 없이 다 돌아다녔으나 날이 갈수록 살림살이는 더 어려움만 갔습니다. 게다가 몹세병까지 얻어 이제는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지요. 병서방도 내 신세와 다를 바 없을 테니 차라리 함께 맹산으로 다시 가서 옛날처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한 박서방은 식구들을 어느 산골 마을에 놔두고 병서방을 찾아 서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친구인 병서방이 부자가 되어 오늘 큰아들 혼인잔치를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서방은 친부모의 소식이라도 들은 듯 기뻐하며 이렇게 찾아온 것이었어요. 병이 들어 뼈만 남은 박서방은 맥없이 토방에 털썩 주저앉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게 병서방 그건 잘 있었나? 병서방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뜻밖에도 다 죽게 된 박서방이 빙글에 웃고 있었지요.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박서방을 바라보던 병서방은 대답도 하지 않고 손님들과 술만 마셨습니다. 아는 척 했다가는 당장 송상을 치울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몸이 너무 말랐으니 못 알아볼만도 하지. 이렇게 생각한 박서방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날쌔다야 맹삼 박서방이야 그러자 병서방은 쳐다보지도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맹삼 박서방이 어떻단 말이야 별신거운 녀석 다 보겠군 박서방은 기가 막혔습니다. 저것이 애정을 잊지 말자고 철석같이 약속한 친구란 말인가 모욕을 당한 박서방은 병서방의 얼굴에 침을 뱉고 당장 돌아서고 싶었으나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데다가 시큼한 막걸리 냄새가 창자를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서방은 눈물을 삼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서방의 병서방은 박서방에게 박서방에게 막걸리는커녕 물 한 방울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욕을 할 것 같아 망설이던 병서방은 갈바 속에 있는 술독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병서방은 박서방에게 말했어요. 여보게 아침에 가져온 술은 다 먹었으니 저기 갈바 속에나 가보게 거기 가면 아직 헐지 않은 새 술독이 있어 그걸 실컷 퍼먹으라고 그 말을 들은 박서방은 한결 마음이 누그러져 갈바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정말 그곳에는 큰 독 하나가 묻혀 있었는데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박서방은 배도 고프고 술 생각도 간절했던지라 술독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실컷 먹고 가리라 생각하며 술독 뚜껑을 열어져 친 박서방은 그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서너 발도 넘을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술독에 빠져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박서방은 차마 뱀이 빠져 죽은 술을 먹을 수가 없어 다시 병서방 내 집으로 가서 사정했습니다. 여보게 뱀이 빠져 죽은 술을 어떻게 마시겠나 다른 술을 한 잔만 따라주 게나 그러자 병서방은 도리어 화를 벌컥 냈습니다. 전에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갈밭에다 술을 만들어 넣었는데 그걸 안 먹겠다면 할 수 없지. 아무리 사정을 해도 병서방은 술 한 잔 주지 않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오랫동안 병든 몸으로 여기저기 헤매던 박서방은 맥도 없지만 친구에게 버림까지 받고 보니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뱀술이나 먹고 죽어버리고 말자. 모진 마음을 먹은 박서방은 뱀이 빠져 죽은 술독을 다시 찾아 갈밭 속으로 어정어정 걸어갔습니다. 술독 앞에 이른 박서방은 뚜껑을 열었습니다. 시커만 술래가 확 풍겨 왔어요. 박서방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그 술을 실컷 마셨습니다. 술이 얼마나 독한지 박서방은 고취해서 그 자리에 쓰러져 잠들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병서방은 뱀이 든 술독과 박서방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슬그머니 갈밭으로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박서방은 갈밭에 누워서 드렁드렁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박서방 곁으로 다가간 병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뼈만 남았던 박서방이 하룻밤 사이에 혈색이 좋아지고 알턴 사람 같지 않게 건강해졌던 것입니다. 병서방은 건강해진 박서방을 보는 순간 갑자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송장을 치울까봐 모르는 척 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람 차라리 잘됐군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모자라는데 저 녀석을 집에 붙잡아두면 별 손해는 없을 거야. 병서방은 정신없이 자고 있는 박서방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잠이 든 박서방은 좀처럼 깨어날 줄을 몰랐어요. 얼마 뒤에야 박서방은 끼잉 하고 기지개를 늘어지게 하고 나서 눈을 번쩍 떴습니다. 병서방은 박서방의 손을 덥석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어제는 참 미안하게 됐네 자네 얼굴이 너무 상해서 잘 모르겠더라니까 내가 열정을 어떻게 잊겠나 우리 집에 가서 얼마간 푹 쉬고 가라고 그러다가 이 고장이 마음에 들면 식구들을 데려다가 함께 살아보세요. 인정 많은 박서방은 섭섭하던 마음을 사귀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서방은 바쁜 일손을 도와주면서 병서방네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박서방의 몸은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병서방은 잔치를 한 다음날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 자리를 펴고 누웠어요. 얼마 뒤에는 병서방의 병이 퍼져 온 집안 식구가 하나도 남지 않고 죽고 말았습니다. 친구를 잃은 박서방은 슬픈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정등고양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병서방네 재산을 모두 맡게 된 박서방은 어느 날 땅과 집안 살림살이들을 모두 팔아가지고 고향인 맹산으로 돌아가서 식구들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박서방의 자손들이 퍼지고 퍼져 나중에는 큰 마을을 이루게 되었대요. 그래서 맹산에는 한때 박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열두장수와 어머니 옛날 고구려 때 일입니다. 하루는 중국에서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배를 타고 황해를 건너서 쳐들어왔는데 장군 열둘이 각각 병사 삼천을 거느리고 있어서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구려 왕이 중국 군대를 막을 수 없어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왕비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적의 장군이 열둘이요. 각각 병졸 삼천을 거느렸다던데 사실입니까? 그렇다고 하오. 그렇다면 걱정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적들을 물리쳐 보내겠습니다. 왕비가 무슨 수로 저 사나운 대군을 물리칠 수 있단 말이오? 다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해주십시오. 왕비는 이렇게 말하고는 중국 대군이 물밑듯 쳐들어오는 곳으로 병사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안주성 밖 너른들에 이르러 왕비가 명령을 내렸어요. 이 벌판에 높은 대를 쌓아라. 그리고 적진의 사람을 보내 열두 장군을 내가 따로 만나잔다고 말을 전해라. 병사들은 시키는 대로 높은 대를 쌓고 적의 열두 장군을 그리로 초대해 왕비와 따로 만나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이십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왕비가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왕비가 태기가 있어 자식을 낳았는데 한꺼번에 아들을 열둘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모두 발이 노루굽처럼 두 갈래로 갈라진 겁니다. 어머니인 왕비발이 노루발이었거든요. 임금은 인간이 짐승발을 하고 났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여기고 내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왕비가 애원하며 자식들을 살려보려고 했지만 왕의 명령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커다란 괴짝에 담아 바다에 띄웠어요. 그런데 그 괴짝이 흐르고 흘러 중국에 닿았고 마침 어느 착한 사람이 건져내어서는 글도 가르치고 무예도 가르치고 해서 훌륭한 장수로 키웠습니다. 바로 그 열두 아들이 군대를 이끌고 지금 고구려를 쳐들어오고 있는 건데 물론 고구려가 자기네 어머니 나라인 줄이야 까맣게 몰랐지요. 왕비는 적권의 장수가 열두리라는 말을 듣고 틀림없이 자기 자식들인 것 같아 성방 너른들의 대를 쌓고 거기서 만나자고 했던 겁니다. 이윽고 적의 장수 열두리 대 위에 나타나자 왕비는 미리 준비한 선물을 내놓았어요. 왕비가 내놓은 선물이란 발에 신는 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어보니 기가 막히게 딱 맞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지어준 버선이니 그럴 수밖에요. 장수들이 깜짝 놀라 수근거렸습니다. 이상한 일이다. 우리 발이 노루발인 걸 어찌 알았을까? 여기에는 무슨 까닭이 있을 거야. 그때 왕비가 버선을 벗고 자기 발을 내보였습니다. 보니까 두 갈래로 갈라진 게 틀림없는 노루발인 거예요. 장수들이 놀라서 어리둥절해 있는데 이번에는 왕비가 옷을 풀어 헤치고 적가슴을 손으로 꾹꾹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열두 적꼭지에서 저지의 하늘로 내뻥치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열두 장수는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를 만나 부둥켜 앉고 울다가 어머니 나라와 전쟁할 수는 없다면서 다시 배를 타고 중국으로 돌아갔답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사람들은 왕비가 대를 쌓고 적의 장수들과 만난 그 벌을 열두 장수가 삼천병조를 이끌고 온 곳이라 해서 열두 삼천벌 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흐르는 대동강 물 옛날에 서시성을 가진 가난한 집신 장수가 살았습니다. 날마다 집으로 새끼를 꼬아 신을 삼아서 겨우겨우 끼니를 이었지요. 하루는 성에서 집신을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웬 어부가 아주 커다란 고기 한 마리를 망태기에 담아 메고 가는 겁니다. 거참 큰 물고기를 잡았구려 어디서 잡았소 대동강이요 그게 무슨 물고기요 잉어도 모르시오 망태기에 담긴 커다란 잉어는 아직 살아서 입을 쩍쩍 벌리며 설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너무나도 슬퍼 보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눈빛이었지요. 설시는 잉어의 눈에겐 눈물을 보고 차마 그대로 돌아설 수가 없어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 잉어 나한테 파시오. 돈만 많이 준다면 팔지. 얼마 받겠소? 은전 두 잎은 받아야 겠소. 은전 돈이 피면 설시 한테는 큰 돈이었지만 마침 집심 판 돈이 있어서 몽땅 털어주고 잉어를 샀습니다. 설시는 그 길로 곧장 대동강으로 달려가 잉어를 살려줬어요. 잉어는 고맙다는 듯 꼬리를 치며 깊은 강물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설시는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와 피곤한 몸을 바닥에 놓이고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갑자기 눈부시게 차려입은 사내 아이들이 나타나 설시를 깨우는 겁니다. 일어나십시오. 너희들은 누구냐? 용왕께서 부르십니다. 어서 저희와 함께 가시지요. 영문도 모르고 설시는 두 사내 아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한참을 가다보니 의리의리한 대걸이 나타났어요. 대걸 안으로 들어가니 용왕이 나와 반갑게 맞았지요. 어서 오너라. 그대가 평양성 밖에 사는 설 암흑의 인구. 그러하옵니다. 그대를 부른 것은 오늘 낮에 죽을 뻔한 내 아들을 살려준 은혜를 갖고자 함이니 부디 사양 말고 내가 차린 잔치를 즐겨주기 바라노라. 어리둥절에 서있는 설씨에게 이번에는 잘생긴 왕자가 오더니 절을 하는 겁니다. 용왕이 말했지요. 이 아이가 바로 오늘 낮에 그대가 살려준 대동강 인어라네. 그제야 설씨는 영문을 깨닫고 푸짐한 잔치상 앞에 앉아 말 그대로 산의 진미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사흘이나 계속된 잔치가 끝나자 설씨는 집 생각이 났어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설씨가 인사를 놀리니 용왕이 매우 섭섭한 기색으로 물었지요. 벌써 가려는가? 예 집안일이 궁금해서 가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야겠지. 그래도 서운하니 무엇이든 소원이 있으면 한가지만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리라. 설씨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동강이 평양성 한가운데로 흘러서 해마다 홍수가 나면 여러 사람이 다치고 죽기도 하는데 강을 모란대에 있는 쪽으로 돌려주시면 평양백성이 고통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용안은 설씨의 착한 마음에 탄복했습니다. 참으로 기특한 일이로구나. 자기 한몸에 부귀영화를 바라지 않고 남을 걱정하다니 내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그런데 강물을 모란대로 옮기자면 큰 물이 필요하니 사람들에게 미리 피해 다치지 않게 일러주거라. 설씨는 용안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동자를 따라 나서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참 이상한 꿈을 꾸었구나. 설씨는 꿈에서 용왕이 한말을 믿고 성에 들어가서 외치며 다녔어요. 곧 홍수가 날테니 어서 대피하시오. 사람들은 철도 아닌데 무슨 홍수냐고 하면서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도 자꾸 외치며 다니니까 마침내 광가에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더문이 없는 말로 백성을 불안하게 하는 고얀 놈이로구나. 그런데 설씨가 옥에 갇히자마자 비가 퍼붓기 시작하더니 삽시간에 평양성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모두 죽게 됐는데 모란대 쪽에서 커다란 용 한 마리가 하늘로 오르며 큰 웅덩이가 생겨 성 안에 가득 차있던 물이 모두 그리로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동강이 지금처럼 흐르게 되었고 사람들은 미친 사람으로 여겼던 설씨를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설씨가 죽자 평양 백성들은 그를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설씨가 살던 마을을 설암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옛날 이야기는 대부분이 만들어진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평소에 궁금했지만 절대로 알 수 없는 세상의 이야기를 상상을 통해 풀어내기도 합니다. 산 사람이 저승에 못 가는 이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 어떤 누구도 알 수 없는 저승 이야기를 상상을 통해 재미있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옛날 이야기는 재미와 감동뿐 아니라 우리의 궁금증을 다양한 시각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준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얽힌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들 들으시면서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át så 감사합니다.